네, 듣기만 해도 기분좋아지는 마룸파이브의 기타리스트 제임스 발렌타인 시그니션입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바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룸파이브 참 신나요. 뭐 세계 최고의 밴드죠. 정말 명실상부. 정말 나오기만 하면 빌보드 씹어먹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음원파워를 갖고 있는 진짜 히데 밴드 마룸파이브. 음악도 다채롭고 신나고 잘하고 잘생겼고. 이제 거의 한 15년째 해먹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썬데이 모닝 군대 있을 때 들었을 때 2004년인가 2005년이었는데 야 노래 진짜 좋다. 이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그 이후로 진짜 음악적으로 그리고 정말 어쩜 그렇게 열려 있는지 스타일도 항상 발전하고 아이디어도 항상 좋고 뭔가 트렌드를 정말 이끄는 옷도 잘 입고. 네, 말 그대로 트렌드 세터. 뭐 애덤 리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기도 하고요. 연기도 하고요. 정말 대단한 어 정말 뭐 그 21세기에 엄청난 족적을 남긴 슈퍼밴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거기에 기타리스트 제임스 발렌타인의 제임스 발렌타인의 제이비 60T 모델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사실 제임스 발렌타인 시그니처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이제 컨트리보이 문성씨가 와서 연주를 해줬는데 그때 한번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볼게요. 이게 2017년이네요. 2년 반 됐습니다. 2년 반. 선생님이 리듬 기타가 주업인데 리드 기타를 한 곡 이상 치시는 분께 딱입니다. 뭐 이렇게 디테일의 타겟팅. 네, 이렇게 주셨고요. 문성씨는 뮤직맨 입문용 기타 이렇게 주셨네요. 그리고 저는 마룬 0.5. 0.5. 네, 약간 스털링 바이 뮤직맨. 그래서 점수는 7, 7.5, 8.0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에는 암이 없었던 모델인데 이제 암이 추가되면서 조금 더 다채로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 암이 굉장히 꽉 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뭐 안 들어간 것 같이, 뭐 이렇게 안 맞아? 덜그럭거리는데. 넣은 다음에 딱 장착을 하세요. 딸깍 이렇게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저거 안 맞는 암인 줄 알고 다른 집 암이 왔다? 네, 뭐 내 암은 어디 갔을까? 그래서 암 찾는 장가 아까 해프닝이 있었는데 꽉 누르니까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마시라고 맞는 암이라는 걸 확인해 드립니다. 자, 할인가 기준 99만 9천원이에요. 999. 아주 기억하기 좋은 가격, 99만 9천원. 왠지 점수도 9점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엄청나죠. 근데 그 예전에 받았던 점수가 77.5, 8.0이기 때문에 이게 암 달렸다고 그렇게 올라가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뭔가 아무래도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었던 게 범용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사운드가 그 되게 타겟팅이 좀 확실한 그런 사운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제임스 발렌타인의 팬이고 그런 마론5의 어떤 팝적인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그냥 딱 적당한 어떤 기타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기타의 범용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뭐 클린톤에서부터 하이게인까지 좀 잘 먹고 여러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레이지가 좀 좁은 기타다 라는 거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살펴볼게요. 스펙.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98cm, 무게 3.66kg, 두께는 40 플러스 2mm, 12프렛 뒷돌은 73mm. 전체적으로 스펙 피지컬은 굉장히 컴팩트한데 무게는 무거워요. 네, 묵직해요. 네, 이 생긴 거에 비해서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통뼈 같은 느낌의 그런 기타입니다. 넥이 아주 좋네요. 네, 바디는 수원페이지이고요. 그리고 넥이 로스티드 메이플 넥이라서 아주 진한 잘 구운 빵 같은 질감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머신에 락킹 머신헤드가 4대2 비대칭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1.65인치 41.91mm입니다.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 역시 이거 통인가요? 통 아니죠? 지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판 곡률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mm, 네로우 프렛, 픽업은 싱글 코일, 브릿지 포지션에 싱글이요. 네, 그러네요. 그렇게요. 저렇게 4선으로 되어 있네요. 브릿지 포지션 싱글 코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헌버커 넥 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푸시푸시푸스트가 있어요. 푸시푸시푸스트 그리고 3웨이 토글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빈티지 트레몰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우리 은총구는 푸시푸시라는 게 없죠? 푸시푸이죠, 나. 네? 아, 그렇죠. 이거 뽑죠, 네. 아이고, 아주 큰일 할 사람이에요. 뭘 다 뽑아. 상세 설명에서 푸시푸시를 이용하면은 12db까지 부스팅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엄청 커져요. 네, 그래서 이거를 푸시푸시로 올리면은 3W 픽업 셀렉터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톤을 좀 다양하게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릿지가 새롭게 적용된 디자인의 스타일링 빈티지 트레몰로 브릿지고요. 이게 이제 기존의 모델과 차별화되는 가장 대표적인 스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클린톤이고요. 원래 설계가 잘 된 건지 스털링이 잘 만드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우, 좋다. 이걸 빼면 완전히 커지네요. 아우, 깜짝이야! 험버커는 오우, 좋습니다. 네, 게임부스트로 좀 써야겠네요. 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마샬이고요. 좋네요. 아우, 부드러워. 뇌이베이 아주 플랫한 사운드구요. 살짝 빈티지 느낌이 조금 묻어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샬에서 부스터를 쓰면 엄청 뚱뚱해지면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나네요. 펜더의 레드록. 마샬 개인 톤이 제일... 하이게인도 꽤 나오는 편이네요. 8까지 넘었습니다. 나 혼자. 오, 좋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뭐, 메탈 같은 느낌의 게이는 아니고요. 그냥 팝 기타의 딱 그런 느낌. 자, 그러면 바로 팝적인 그런 느낌의 단주에다가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습니다. 이런 플레이를 하기에 좋은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이디어적인 사운드들, 만들어내기 좋은 플랫한 바탕을 마련해주는 플랫폼같은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그 전반에 나왔던 그 T 아닌 모델, JV60은 제임스 바일런타인의 탤라캐스터라면, 이거 한 주평 되겠습니다. 제임스 바일런타인 스타라토캐스터. 알겠습니다. 아무도 달려있고요. 조금 더 범용성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팝 플랫폼 기타. 팝 플랫폼. 네, 이렇게 드리고요. 팝 플랫폼. 네, 팝 플랫폼. 이렇게 좀 예쁜, 예쁜 소리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곡하시는 분들, 요거. 그렇습니다. 딱 그런 선생님이시다 말씀하시는. 네, 정말 팝적인, 네, 팝적인 사운드가 정말 딱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예요. 과하지 않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좀 본격적인 하이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아실 수는 있어요. 조금, 좀 약간 모자란네요. 이거 괜찮, 기타 괜찮습니다. 가격도 199만 9천원. 자, 몇 대? 몇? 8.5, 8.0.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전 점수에 비해서는 약간 올라간다. 1점 정도 치고 나왔습니다. 지금 JB60T 모델, 확실히 이번에 ARM이 장착이 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졌고요. 사운드적으로도 일반적인 기타가 좀 다른 영역대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음악 장르를 잘 고려해보시고 플랫폼 기타로서 정말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플랫하고요. 네, 플랫하고요. 팝팝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재밌는, 이번에 물어보니까 시그니처 모델들을 좀 많이 했는데 시그니처 모델들이 퀄리티가 괜찮아요. 다들. 다들 잘 나오고 있어요. 각종 업체에서 나왔는데 다 괜찮아요. 그리고 요새 시그니처 모델들은 시그니처랑 티가 많이 안 나서 좋아요. 안 나서 좋아요. 사실 좀 남사스럽거든요. 너무 시그니처 티 나면은. 또 좀 그렇잖아요. 사실 마이크 쉰커 이런 거는 진짜 조금. 좀 좀 그래. 여기다 마이크도 썰고 들으니까. 네, 그런 느낌이니까. 근데 그런 진짜 뭔가 정말 너무 확실하게 자기의 영역을 그렇게 표시하는 기타가 아니면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요새는 네, 되게 좀 준수하게. 네, 옵션도 좋고요. 굳이 시그니처 아닌 것처럼 잘 나오기 때문에 부담없이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았지 않습니까? 그 폴스 기타 이런 거 좋잖아요. 폴스 기타 너무 좋죠. 아, 좋았습니다. 폴스 기타 아주 좋았고요. 희한한 시그니처요? 네, 그렇죠. 폴스 기타 좋았고요. 그리고 자크 마이어스. 자크 마이어스 좋습니다. 이거 좋았고요. 이거 제임스 발렌타인은 워낙 좋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도 또 재미있는 시그니처들 모아서 계속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